올해 소망으로 건강 다짐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 몸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닥터S에서는 2018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건강 달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연초에 보통 건강 관련 다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꼭 운동해야지, 금연해야지 이런 다짐들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한 해의 건강 계획을 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둬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좀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들이 참 다양하죠. 그래서 건강 상태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건강 위험 요인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기 건강 검진을 할 때 무조건 많은 항목의 비싼 검진을 받거나 천편일류적으로 딴 사람들 따라서 계획 없이 검진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나이, 성별, 그리고 가족력, 이전 검진 결과 등을 따져서 검진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건강 검진 기록이나 질환 기록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중 취약한 점을 체크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아주 좋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해의 건강 일정표를 잘 짤 수 있도록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건강 달력, 어떤 것들을 먼저 체크해야 할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2018년 23일 내 생일 건강 검진하는 날 이렇게 정해놓는 것.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좀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 보험이 있고 또 40세부터 매년, 매 2년마다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홀수년도에 또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검진 안내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생일 순서대로 그걸 발송하게 되죠. 생일이 빠른 분들은 빨리 검진 안내를 우편으로 받으실 테고 생일이 늦는 분은 또 늦게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생일 한 달 전후로 달력에 표시를 해서 검진을 받기 전에 주치를 미리 만나서 언제 검진을 할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어떤 항목을 추가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지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해 생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 시기를 깜빡하는 일도 없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는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또 40세와 66세 때 받는 생애 전환기 검진이 기본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흉부 X선 촬영으로 결핵이나 폐렴이 있는지 또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빈혈이 있는지 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간기능과 신장기능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키와 몸무게의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 환자와 비만 환자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치과검진과 청력, 시력 측정을 하게 되죠. 공단검진으로 시행하는 암검진 항목은 또 위암, 대장암, 또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 무료인데 생각보다 꽤 많은 검사가 있네요. 네, 꽤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본인이 해당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희의 건강 달력 살펴보시죠. 네, 달력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매달 1일에 몸무게를 재라. 저는 사실 몸무게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날씬하신데요. 네, 그런데 1일에 몸무게를 재라고요? 네, 어릴 때 매년 키를 재고 벽에 표시를 해두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매달 1일 어떻게 얼마나 체중이 변했는지 일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체중계에 올라가셔서 체중을 측정한 다음에 체중 수첩에다가 적어놓으면 다달이 몸무게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거나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했다거나 하는 신체의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최근 세 달 사이 갑작스러운 몸무게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중 조절 계획을 세우거나 병원을 방문하여서 검진 계획을 세우는 등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겠죠. 몸무게를 재는 습관은 매달 1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좀 들여놓으면 체크하고 자기의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새해를 맞아서 운동도 슬슬 할 텐데 이렇게 운동 계획 언제쯤 세우면 좋을지 저희가 또 달력으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달력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운동 계획 세우기에 해가지고 지금 3월 딱 이렇게 3월 안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계획은 3월에 세우면 좋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사실 언제 시작해도 좋긴 좋아서 시작이 반이라고 운동 시작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징조인데요. 하지만 추운 1월이나 2월부터 의욕이 넘쳐서 너무 과한 운동을 시작하시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일교차가 좀 커지면서 하지만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수면 부족 현상도 좀 생기고 또 몸의 기능이 좀 둔화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도 충고증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로 돌아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월에 운동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는 3월부터 운동 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달력을 좀 더 넘겨볼까요? 10월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자. 예방접종, 아직 독감 주사는 맞지 않은 분들 지금도 계실 것 같은데요. 10월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늦가울부터 맞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은 보통 매년 겨울에는 A형 독감이 크게 유행한 뒤에 초봄에 B형 독감이 재유행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A형, B형 독감이 혼재되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봄에 어떻게 독감이 유행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독감 유행 기간은 대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한 뒤 2, 3주 후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독감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12월 이전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르게 9월에 맞으시는 건 좋지 않은데요.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가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1월 말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도 맞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이 적기다.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예약하게 해서 뭐 이거는 달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해당되는 바이러스 유행기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예약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바이러스 유행기라기보다는 시식일을 정해놓고 계속하게 되는 건데요. 모든 성인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추가로 맞아야 할 예방접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나이가 된 분들은 미리 달력에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상풍 예방접종은 중학생 때 한 번 맞은 뒤에 10년마다 한 번씩 맞게 되어 있으니까요.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50대에 한 번 50세 이상이 되면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하게 되고요. 성인이 되어서 맞는 예방접종은 거의 모든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맞으셔도 되기 때문에 하루 예방접종하는 날을 딱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또 간염 예방접종 등 두세 가지씩 맞으셔도 부작용이나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루를 딱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건강관력을 만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건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위험인자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 한 명을 두고 매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의학과나 내과 등 주치의 선생님들을 연초에 찾아가서 상의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 활동에 관련해서 효과적인 검진 플랜을 함께 잘 짜면 되겠고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검진 결과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셨다가 다음 검진 때 검진 항목을 정하는 데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검진만 하고 네, 말씀하시죠. 검진만 하고 또 위험인자나 질병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위험인자와 질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치로부터 잘 교육을 받고 한 해 꾸준히 실천하셔서 차차 좋아지는 건강을 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좋은 검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네 의원 같은 주치를 만들어 놓는 것 자주 병원을 찾아가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내 몸을 잘 아는 주치를 한 번 모셔놓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새 달력을 받으면 저희가 기념일 같은 것들은 체크하는데 이렇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체크하는 것 아주 작은 습관 같지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습관일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신병원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